히글 구독버튼을 눌러줘 어디에 데려다 드릴까요? 버스는 손님들을 원하는 정류장에 데려다 준답니다. 함께 운전해 볼까요? 손님이 보이면 스톱버튼을 눌러주세요. 야호! 신난다! 로키버스가 왔어요. 야호! 신난다! 야호! 신난다! 야호! 신난다! 야호! 로키버스가 왔어요. 로키버스가 왔어요. 시끄러운 손님을 찾아주세요. 시끄러운 손님을 찾아주세요. 시끄러운 손님의 손님을 찾아주신 걸. 이리 안은 손님을 찾아주신 걸. 시끄러운 손님의 손님을 찾아주신 걸. 다시 사주신 걸. 피고등이 죽을 수 없죠. 시끄러운 손님을 찾아주신 걸. 시끄러운 손님의 손님을 찾아주신 걸. 시끄러운 손님은? 도착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손님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꼬마 버스는 정말 뿌듯했답니다. 어디에 데려다 드릴까요? 버스는 손님들을 원하는 정류장에 데려다 준답니다. 함께 운전해 볼까요? 손님이 보이면 스톱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나서 반가워! 반 버스가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 야호! 야호! 신난다! 가니보스가 왔어요 야호! 야호! 신난다! 가니보스가 왔어요 시끄러운 손님을 찾아주세요 아, 마니보스가 왔어요 아, 마니보스가 왔어요 ign상 잔인 잔인 가쥬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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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손님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꼬마 버스는 정말 뿌듯했답니다 어디에 데려다 드릴까요? 버스는 손님들을 원하는 정류장에 데려다 준답니다 함께 운전해 볼까요? 손님이 보이면 스톱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깝습니다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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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운 손님을 찾아주세요 성기, 전즈로 도착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손님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꼬마버스는 정말 뿌듯했답니다 어디에 데려다 드릴까요? 버스는 손님들을 원하는 정류장에 데려다 준답니다 함께 운전해 볼까요? 손님이 보이면 스톱 버튼을 눌러주세요 출발합니다 야호!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호! 야니버스가 왔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끄러운 손님을 찾아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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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같은데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